야! 니들 이 짓거리 하다 걸리면 다 죽어! 다시 말하지만 얼음을 훔치는 게 아닙니다. 잠시만 장객주의 빙고에 보관해 놓는 겁니다. 야! 서빙고를 어떻게 턴다는 거야. 그것도 통째로. 서빙고 얼음만 해도 어마어마할 텐데. 그래서 여러분들을 모신 거 아니겠습니까? 오라더니! 지금 어딜 보는 겐가? 서빙고에서 용산 방향으로 발리만 더 파면 수맥이 하나 있죠. 이 수맥을 연결해서 남은 2만 정의 얼음을 한 번에 빼내겠습니다. 근데 말이지. 내가 수영을 못하네. 에이! 동무, 자네가 시작한 일이니 난 따르겠네.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믿거라. 믿음이 있다면 세상은 바뀐다. 너와 함께하는 사람도 믿거라.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을까? 너가 다시 피해를 해?